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체험으로 그렸던 쉽게 그리는 푸바오 알려드릴게요 브러쉬는 화홍 1호 스탠틸 브러쉬 1호 라이너 브러쉬 0호 사용했습니다 물감은 블랙 파인그린 화이트 사용했습니다 브러쉬에 파인그린 묻히고 파레트에 문질러 준 후 그어줍니다 다 색칠하지 않고 브러쉬 터치 느낌을 남겨주어야 대나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대나무의 마디 부분도 남겨놓고 같은 방법으로 그어줍니다 브러쉬 모양 그대로 가볍게 그어줍니다 곰 다리 부분은 남겨놓고 칠해주어도 되고 그냥 그어주어도 됩니다 색이 블랙이라 대나무 위로 찍어주어도 됩니다 가볍게 드라이 브러쉬로 구워주기 위해서는 브러쉬에 수분과 물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감을 묻히고 파레트에서 문질러 수분 조절한 후 그려줍니다 대나무 잎 브러쉬 모양 그대로 살짝 눌렀다 들어주며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잎을 색칠하듯 그리지 말고 터치감을 남겨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라인 긋듯이 그려도 됩니다 약한 부분은 다시 그려주세요 약한 부분은 다시 그려주세요 그리고 회색을 하얀 털 부분 테두리를 찍어줍니다 안쪽은 가볍게 찍어줍니다 테두리는 힘주어 찍어주고 안쪽은 가볍게 찍어주어야 합니다 브러쉬 세척하고 화이트 묻혀 안쪽은 힘주어 찍어주고 바깥쪽은 가볍게 찍어줍니다 브러쉬 세척후 블랙 묻혀주고 눈 찍어줍니다 브러쉬 세척후 블랙 묻혀주고 눈 찍어줍니다 좌우 밸런스를 맞추어 찍어주어야 합니다 귀도 반원의 형태로 찍어줍니다 아래 귀는 대나무에 가려 있으니 작게 찍어주세요 앞발 대나무를 안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물방울 모양으로 찍어줍니다 대나무 사랑해 하는 느낌입니다 뒷발도 물방울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뒷발도 물방울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꼬리 귀엽게 동그란 모양으로 찍어줍니다 라이너 브러쉬로 하트 모양의 코를 그려주고 입 그려줍니다 라이너 브러쉬로 하트 모양의 코를 그려주고 입 그려줍니다 세척후 화이트 묻히고 얇은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브러쉬를 정리한 후 검정 원안에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두개를 비슷하게 그려주고 원안에 점을 찍어줍니다 마감제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이 하트는 냉장고 자석입니다 수첩이나 다른 곳에 그려도 좋으니 예쁘게 그려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자, 이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세척후 화이트에서 그려도 좋습니다 바로 방금 선을 확인합니다 세척후 화이트에 그려줍니다 어떤 Нов을 월짱후 화이트에 그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